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시장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는 한 주 함께 전략 세워가시죠. 와우넨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장의 준비운동을 끝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오거레일제 코스피를 매수 중인데요. 조정장이 이제는 좀 진짜 끝이 난 걸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좀 다시 시작할 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딱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네, 맞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또 시장에 달려들게 되면 그때 또 시장이 또 하락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들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기반이 되어가지고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 랠리를 좀 펼치고 있는 과정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수를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구간에서 계속적인 박수권 상단의 악성 매물이라 볼 수 있는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좀 더 강하게 손박힌 물량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자체를 감안했을 때 현재 시장 자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한 번 잡아봤습니다. 투자 심리 회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투자 심리가 꾸준하게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한 번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지만 우상향 자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대신 여기에서 빠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회로 봐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고 첫 번째 이슈로 우리가 한 번 봐야 되는 것이 테슬라 인도 공장에 대한 협상 결렬 소식이 들리면서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더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테슬라가 상징하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4680 배터리라고 해서 원형 배터리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또는 페라이트 코어와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오늘도 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인도 시장에 만약 테슬라 거점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이런 테슬라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시장은 현재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선은 WCP라는 기업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WCP 같은 경우에도 바닷권력을 다지고 난다.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시장에 또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저가 권력에서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살짝 들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부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치부한다기 보기보다는 좀 더 큰 육력 권력 안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상승량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좀 더 집중을 하길 바라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재용 회장이 OLED에 대해서 투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디스플레이가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었고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고 지난주 상한가를 갔던 기업 중에 한 가지 바로 SNU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SNU라는 기업이 오늘은 비록 강부학 권력 또는 약부학 권력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분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이런 OLED 행보를 보였을 때 삼성 내에 있는 이런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역할이 좀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의 시장은 포커스를 좀 더 맞추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이런 OLED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분들을 본다면 인베니아 같은 기업들도 지금 현재 바닷권력에서 바뀌어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우리가 대형주 안에서는 또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이 또다시 한 번 더 바닷권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이슈에 관련 주도 강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뢰 제거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지난주에 이슈가 되었다면 오늘은 지뢰 제거를 해주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뭘 해줄 건가 에 대해서 시장 한 발짝 더 나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이 지뢰 제거도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오며 따라서 지뢰 제거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대신에 장중에 보면 대부분 오전 자체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퍼스텍 같은 기업들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국가에 대한 트라이가 나타나면서 장중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조금 은봉이 떨어지면서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마찬가지로 디알텍 같은 기업들도 이런 지뢰 제거 관련된 기업들로 포함이 되는데 오전의 모습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대신에 지금 현재는 조금 빠져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대신 이런 지뢰 제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난주에서 이어졌던 테마가 오늘도 이어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단기성 테마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는 뭘 해줄 건가 인도적 지원을 해줄 건지 아니면 무기적인 지원을 해줄 건지 아니면 이런 지뢰 제거를 해줄 건지에 대한 그런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 정도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큰 범위 안에서는 방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 자체를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마지막 원픽이었죠. 약국의 자동 조제기기 업체였는데 JVM, 그동안 상승포이 컸다고요? 오늘까지도 또다시 상승이 이어지면서 20분 이상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JVM 같은 기업들은 소리 소문 없이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조금 가치적인 성격의 종목이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도 크게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 이제 이 JVM이 2017년도에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갔을 때 실적보다 현재 실적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까지는 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먼저 발굴해냄으로써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지날 때마다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영역 권력이 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수익률을 한번 극대화시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JVM 가치주로 한번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템백어 트렌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들고 오셨다고요? 우리가 이제 재건이라는 것이 얼마 전에도 또 한번 이슈가 됐던 것이 우리가 트루키에 지진이 났을 때 또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고 과거에는 또 경협 관련된 기업들이 또 이런 재건 관련주도 포함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먼저 이걸 꼭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묻지마 투자주의보.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그냥 기기업종 안에 있으니까 나는 재건 관련주야 또는 나는 토금 관련주니까 재건 관련주야 이런 식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기기업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비중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실 재건 관련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이런 묻지마 투자에 대해서 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실적이 유무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과 나올 수 없는 기업을 먼저 구분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선지원 후 우리가 재건 프로젝트 참여를 하는 건데 우선은 지금 현재 이런 재건에 대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도 뭔가 받는 게 있어야지 재건을 할 때 자기 나라 안에 들어와서 뭔가에 대한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무기적 지원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는 지뢰적을 한다든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지원이 돼줘야지만 그 이후에 재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 관련주와 재건 관련주가 양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위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더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먼저 건설 관리 기업들부터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건설 관리에 대한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미글로벌과 히림 그리고 한국종합비술도화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과거에 지진 관련주가 움직였을 때 도화엔지니어링이 테마성 가장 많이 움직였었고 대신 한미글로벌과 히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일부 지원을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지원 관련된 부분은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기업종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이 HD, 현대인프라코어 가장 유명한 기업입니다. 굴삭기 관련된 이게 나올 때마다 드석거리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데모, 현대보다는 이 세 가지가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좀 더 비밀변기적으로 변수가 있는 기업들이 하단에 보시면 TYM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우린PTS 그리고 이제 서암기계공업, 수산중공업 같은 기업들은 테마성 움직임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는 기업들입니다. 과거 상황 같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시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해외식량 자원개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또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 현대코퍼레이션 과거에 한번 자원개발주를 언급해드렸는데 지금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건 관련 안에서는 이제 다스코 시장은 지금 산부토건에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이지만 저는 다스코라는 기업이 현재 과거에 교통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 관련주는 실적 유무를 꼭 확인을 해보자, 선별적으로 보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선별해서 들고 오신 원픽은 무엇인가요? 이 중에서 그래도 좋은 실적, 연속적인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한미글로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사 이름에는 그 회사가 추진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한국과 미국의 글로벌 회사를 만들겠다는 의미의 한미글로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도 법인회사를 가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이 IRA에 대한 부분을 확장시킬 때 이런 미국 법인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확장 능력이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본에는 없지만 한미글로벌이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미국 내 지금 건설관리업체들은 2차전지 공장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한미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땡겨 쓸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결국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수록 이런 한미글로벌의 건설관리에 대한 협약적인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프리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설을 하기 전에 미리 도안을 통해서 짜보는 과정을 한미글로벌은 프리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서울역에서 내리면 곧장 보이는 건물이 서울스쿄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서울스쿄어에 대한 프리콘을 담당했던 기업이 한미글로벌이고 우리가 롯데월드타워가 전 세계 5번째 높은 빌딩이라고 하죠. 그 롯데월드타워에 대한 프리콘을 또 만들었던 기업이 또 한미글로벌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역량을 재평가 좀 더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글로벌 1차적인 목표가는 3만 7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만 8,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한미글로벌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상루의 텐텐베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isten ederim.